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지금 무대 위에 함께 올라온 친구가 있죠? 공연 시작 전에 보셨던 영상에 등장했던 수리입니다. 수리는 현재 양쪽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고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고 합니다. 코니에게 수리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이 수리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수리입니다. 너무 귀엽네요. 코니도 정말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공연에 참여한 소감이 어떤지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큰 애니멀 사랑하는군요. 이 콘서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콘서트에 대해 좋은 공연입니다. 좋은 공연입니다. 좋은 공연입니다. 여기가 정말 행복해집니다. 저에게 도움드립니다. 저는 2개의 콘서트입니다. 저는 2개의 콘서트입니다. 저는 2개의 콘서트입니다. 저는 2개의 콘서트를 키우는 견주의 입장으로써 앞으로 이런 이벤트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네. 그럼 손은필 회장님께서 코니에게 마음 나누리 명예 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지를 통ice 루타카롤 Burace Wolu-Nabes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신 손은필 회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